주님의 시간 일어나 죽게 달려나가 복음의 빛을 선포할지라 시간이 왔다 준비하라 지금 여기 마지막 때에 복음의 눈 옆으로 넘치어다 부끄럼 없이 질의 외치라 개운을 빼라 거리로 나가 당기진도 너무 느낄 수 있다 주가 일어나 없다는 흔들에 그 누구라도 그 어디서라도 생활의 심을 고리라 오른부에 시간 안에 서 있네 일어나 죽게 달려나가 복음의 빛을 선포할지라 시간이 왔다 준비하라 지금 여기 마지막 때에 복음의 눈 옆으로 넘치어다 부끄럼 없이 질의 외치라 온 세계 위에 더욱 깊어가네 온 세계 위에 빛이 밝아오네 온 세계 위에 새로운 연초 경선이 일어나네 일어나 죽게 달려나가 복음의 빛을 선포할지라 시간이 왔다 준비하라 지금 여기 마지막 때에 복음의 눈 옆으로 넘치어다 출생이 곳곳에 연구의 빛이 밝아오네 온 세계 위에 새로운 영종격성 일어나네 온 세계 위에 더욱 깊어가네 온 세계 위에 끝이 밝아오네 온 세계 위에 새로운 영종격성 일어나네 온 세계 위에 더욱 깊어가네 온 세계 위에 끝이 밝아오네 온 세계 위에 새로운 영종격성 일어나네 온 세계 위에 더욱 깊어가네 온 세계 위에 끝이 밝아오네 우리 세계 위에 새로운 영적 각성 일어나네 우리 세계 위에 더욱 깊어가네 우리 세계 위에 빛이 밝아오네 우리 세계 위에 새로운 영적 각성 일어나네 우리 세계 위에 더욱 깊어가네 우리 세계 위에 빛이 밝아오네 우리 세계 위에 새로운 영적 각성 일어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